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혈관이 더 잘 막힌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혈관에 안 좋은 증상 안 좋은 습관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바로 뭘까요 바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 들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인가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자가 테스트까지 오늘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혈관 건강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습관 바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하면 뭐죠? 사실은 당분이 포함된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탄수화물도 있고 또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죠 일단 좋은 건 어떤 걸까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사실은 탄수화물에 석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요 잡곡밥 현미를 섞여 있는 거 현미가 많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그렇죠? 탄수화물이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나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 가지고 흰쌀밥으로 만들어서 또는 밀가루는 통밀이 아니라 흰 밀가루를 만들어서 또 정제된 설탕 이런 것들은 먹자마자 당분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이죠 한마디로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 왜 나쁘냐? 일단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이 쭉 떨어지면서 그 다음엔 뭘 느껴요? 허기짐을 느낍니다 허기짐을 느끼면 다시 우리 몸에서는 당분을 먹고 싶어지면서 다시 또 먹게 되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트를 타면서 우리 몸은 자꾸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결국은 자꾸 인여된 당분이 지방으로 변화되면 살이 찌고 또는 잘못하면 당뇨가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러한 당분이 만들어낸 과잉된 당분이 만들어낸 지방 덩어리 때문에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혈관이 막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 아닌 나쁜 탄수화물에 중독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자가 테스트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0가지의 습관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습관이나 증상이 되는데요 이 10가지를 들어보시고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정말 안전한 건지 아니면 나도 탄수화물 중독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할 때 밥보다는 빵을 주로 먹는다 해당되시면 체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후 3, 4시경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허기 가지고 단 게 땡긴다 이때 우리가 보통 당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증상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밥을 먹는 게 귀찮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뭐 빵이라든가 이런 걸 때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네 번째, 내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두고 있다 자주 먹는 거죠 간식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다섯 번째,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로 진짜 허기진 게 아니라 가짜 배고픔이죠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단계 땡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것도 탄수화물 중독이 하는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3일 이상 해본 적이 있다 이거는 결국 그렇죠, 평상시에 제가 스스로가 먹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이런 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좀 배가 부른 거 같고 배가 더부룩한 거 같아도 자꾸만 먹게 된다 자꾸 입이 땡기는 거죠 배는 부른지 자꾸 먹는 경우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 아홉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중에 과연 몇 개 이상이면 나쁘고 몇 개 이하면 안전한지 일단 안전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이하면 안전합니다 그 정도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괜찮습니다 3개 이하면 근데 만약에 7개 이상에 해당된다 7개 포함해서 7개 이상, 7개, 8개, 9개, 10개 이거는 아주 심각한 탄수화물 중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음식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4개에서 6개 사이는요 아직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중이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거 자가진단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만 확인해 보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동영상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이걸 확인해 보시고 탄수화물 중독 위험성이 있으면 좀 낮출 수 있도록 즉,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탄수화물 중독 말씀드렸는데 체크해 보셨으면 자기 자신을 잘 아셨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셔서 건강한 그런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